반갑습니다. 하보경제TV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구요. 오늘 시장이 또 굉장히 좀 안좋았죠. 오늘 시장의 어떤 그 하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은 역시나 또 2차전지였구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로봇이나 AI나 의료 AI 시장을 한 번씩 주도했던 테마들 그 다음에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조금 올라간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력을 강하게 주고 있는 요즘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일정도 계속적으로 좀 있고 cpi 발표 그 다음에 선물옵션 만기일 동시 만기일이 또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건지 혹은 뭐 숨겨진 뭔가가 있는 건지 혹은 cpi 예상치가 높긴 하지만 뭐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던지 뭐 사실 알 수는 없죠. 예 알 수는 없고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좀 약세 흐름을 좀 더 강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업종들을 확실히 강하게 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이 정도만 좀 우리가 알고 지금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 글씨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거든요. 매매를 굳이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하셔도 오셔가지고 그냥 한 주 동안 저희랑 같이 시장만 봐도 혼자 그냥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좀 덜 불안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일단 가격라인 40만원이 깨졌고요. 40만원 깨졌고 제가 어제 추가적으로 은봉이 나오면은 38만원까지도 우리가 가격라인을 열어놔야 될 수 있다. 이 밑으로 지지라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38만원 7만원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압구간에 차트를 쭉 땡기면은 그치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그 누구도 원치는 않죠. 근데 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를 뭐 어쨌든 간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거슬릴 수가 없는 거고 그쵸. 시장에서 이런 패턴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뭐 이 흐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겠죠. 앞에 제가 여러가지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 패턴들이 다양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뒷구간에 반등을 뭐 쉽게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반등을 쉽게 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은 알고 계시겠죠. 뭐 지금 심리전의 구간이다. 중장기전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쉽게 올려주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누구에게나 해피한 그런 움직임을 빠르게 보여주진 않을 거다.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굳이 여기를 돈을 무리를 해가지고 올려줄 필요도 없다. 이런 코멘트 굉장히 많이 들었죠. 오히려 주가가 정말 급등세를 보이고 그 뒤로는 제가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린 적은 사실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우리는 좀 지루함을 견딜 준비. 그 다음에 가격라인이 위아래로 흔들린다 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과거에도 한번 코멘트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축구공 같은 거 날라오는 거를 내가 이제 보고서 이렇게 딱 헤딩을 하는 거랑 내가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그 축구공이 갑자기 날아와가지고 난데없이 내 머리를 때리는 거랑 내 그 신체에 들어오는 데미지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미 알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하락이 나오는 것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하락을 그대로 이제 몸으로 맞았을 때 그때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데미지 저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를 좀 드리는 겁니다. 무작정 이 차이는지 좋죠. 이 차이는지 좋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천년만년 맨날 맨날 양복 나오고 맨날 우상향하고 그럴 확률은 높지 않다. 중간에 힘든 구간도 나오고 또 그런 인구의 구간들 뒤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아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는 구간들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 확률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 이 관점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도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이런 힘든 구간이 나와야 오히려 내가 매수한 가격에 빨리 갈 수 있다. 네 이런 것들.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포지션은 그냥 전통적으로 늘 비슷합니다. 이거는 아마 이후에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주식시장이 진짜 망해가지고 문을 닫지 않는 한 기관, 외국인, 개인 이 패턴은 계속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는 사실 개인 투자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원동력을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이용을 해먹는 거죠. 이용을 해먹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최대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을 잘 따라가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큰 자금력에 편승을 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개인 포지션에서만 내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그게 또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냥 무작정 뭐 그냥 간다 간다 뭐 지금 주가가 내려오는 거는 무슨 공작이다 음모다 음매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게 있습니까? 바뀌는 거 없죠. 맨날 뭐 기사가 가지고 댓글 쓴다라고 해가지고 주가 올라갑니까? 기자 욕한다고 해가지고 뭐 주가가 다음날 반등 나옵니까? 그런 기사가 안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의미 없는 에너지 저는 소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충분히 조정을 예상하고 있었고 주가가 단기간에 강세로 전환이 되기 힘들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고 물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확률과 통계죠. 확률과 통계로 인한 접근이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구간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맞는 대응을 하거나 혹은 내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비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포스코 퓨처엠을 내가 지금 당장 손을 대기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자금들을 가지고 매매를 돌린다거나 혹은 제한적인 수익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시장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기회를 잡고 내가 다른 개인 투자자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어낸다던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불현듯이 그냥 내 머릿속에 이 차연이 진짜 큰일 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보통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시장을 바라보던 관점이랑 좀 반대의 포지션 우리는 그냥 개인 투자자의 반대 우리도 물론 개인 투자자이긴 하지만 어차피 시장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영상을 찍는 거고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 투자자의 반대 포지션만 우리가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일단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포지션의 절반은 따라갑니다. 절반은 따라갈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거기에 좀 스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미를 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가미해서 조금 더 수익을 늘린다든지 뭐 그 다음에 포지션을 조금 더 자유롭게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뭐 안 좋은 뉴스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거의 뉴스에 진짜 막 도배가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오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상 언론들을 통해가지고 그때부터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정말 내가 버티기 힘들고 진짜 밥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막 물 말아가지고 진짜 그 김치 한 숟갈 간신히 먹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주가가 뭐 은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하는 것들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킵니까? 잘 안 지키죠. 그리고 기술적인 거라고 해봤자 제가 이전에 기술적으로 코멘트 드렸던 어떤 추세라인이나 가격적인 이런 지지구관들 중간중간에 버텨요. 버티는데 그 다음번 하락돼 못 버티는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대응하기 힘든 거거든요. 요런 것들은 너무 막 기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려기보다는 지금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점점 더 앞구간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앞에서 추세 하단 라인 한 번 막고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전고점 60만원, 50만원 라운드 비교,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다 그런 의미있는 가격 구간까지 반등 한 번씩 줬죠. 근데 뒤에 내가 원했던 이런 V자 반등 이런 V자 반등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안 나왔다? 그러면은 아 쉽지 않겠구나. 그냥 태세를 바꾸면 되는 거죠. 포지션을.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할 매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은봉 나올 때 굉장히 느린 속도로 분할 매수.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물타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제가 어제도 코멘트를 드렸지만 계좌 하나 새로 열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구간들. 그러면 사실 위아래로 내가 얻을 수 있는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도 2차연지 앞에 사이클 나올 때 그 앞구간에서 신규 계좌 하나 여셔가지고 지금부터 모아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뒷구간에 시세 나오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 대응하면 되는 거고 앞에 내가 모아갔던 건 수익으로 그냥 빡 하고 쳐내고 수익금 먹고 나오면 된다. 그 관점들을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지금 나와가지고 뭐 누구 욕하고 오늘 이거 좀 굉장히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좀 민감하긴 한데 저는 어쨌든 간에 뭐 그분한테 별 감정이 없어요. 그 배터리아씨 뉴스가 오늘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스 나와가지고 뭐 그분이 어떤 뭐 1인상가요? 뭐 1인상가요? 아무튼 뭐 거기에 일을 하고 계셨는데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나오고 그 댓글 보니까 또 막 뭐 언론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사실 뭐 그게 투시맨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2차연지가 올라가는 데에 일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그분의 인사이트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만 그냥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과거의 패턴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2차연지가 밀려나는 게 어떤 누구의 때문 누구 때문 누구 탓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앞 구간에 이 정도로 액션이 나오면은 뒷 구간에 이런 자연스러운 그냥 흐름들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이런 구간들 늘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멘탈은 망가진다라고 하는 거 그냥 무덤덤하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이후에 반등 안 나오겠습니까? 2차연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까지 가겠습니까?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봐요. 지금 얘네 지금 시가총액이 이 정도로 그 위에 올라왔는데 만약에 진짜 뭐 퓨처엠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 이러면은 아 물론 이 고가에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40% 30%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그 정도 가격도 올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사실 뭐 매수가 너무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간 거고 일반적인 40만원대 50만원대 내가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퓨처엠의 주가가 20만원 10만원 이렇게 갈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야 굉장히 우리가 힘들고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이때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시장을 바라봤었고 심지어 이때보다 지금 주가가 높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때 그냥 똑같이 힘든 구간이고 똑같이 주가 밀리는 구간이고 다만 우리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이미 앞 구간에 이런 액션들이 나왔기 때문에 뒷 구간에 이런 액션이 나오는 거는 정상적인 흐름이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반등의 흐름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 과하게 들어와 있는 신용 물량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몰려있는 그런 자금들 이런 것들이 좀 소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반등이 나오겠지. 이 정도만 딱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밀리기 시작하면은 어떤 코멘트를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고 또 이런 코멘트를 드리는 게 진짜 얼마나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영상을 찍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앞에 어떤 식으로 영상을 찍었는지를 좀 생각을 하면은 그때도 지금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럴 때도 뭐 양봉 나온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릴렉스하는 좀 이렇게 진정하는 그런 코멘트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천천히 또 흐름을 잡다 보면은 천천히 또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명심하셔야 되는 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순환식 장세입니다. 그 순환식 장세가 왜 나오느냐 기관 외국인들이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거 빵빵 터뜨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들은 나가기 시작하고 얘네들은 다른 업종에 가서 올리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또 손절하고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또 기관 외국인들은 팔고요. 이 사이클을 이해하면 돼요. 얘네들을 욕할 게 아니라 이 사이클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개인 투자자와 그 정반대의 포지션을 잡는 거 그 첫 번째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심리적으로 힘들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인드셋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가짐 이런 것들 이것만 잘 유지해 나가시면 저는 크게 문제될 거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임이라고 남겨주세요. 저희랑 또 무료종목 매매하시고 또 시장 대응 같이 하면 요즘 같은 시기에 내가 뭐 한 180도 흔들릴 거 한 90도 정도만 흔들려도 충분히 코어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쵸? 180도 돌아가는 거랑 90도는 또 다르니까 많이 같이 매매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